엠니언니 이모 이모 항상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로 이렇게 막공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짧게 막공 대인사 시간 좀 더 짧게 네, 저부터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진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찾아왔다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참... 공연, 해적 공연을 하면서 내내 했던 생각은 참... 참 멋있는 공연이고 이렇게 멋있는 공연에 이렇게 좋은 컴퍼니와 함께 그리고 정말 멋있는 배우 언니, 오빠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 최고 스텝분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 이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최고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분할 만큼 영광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공연이 이제... 두 명이서 하는 공연이고 막 힘든 만큼의 공연 스텝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하나하나 다 도와주셔서 이 공연을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사실 이 공연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공연이라는 걸 내내 느꼈어요 공연하는 내내 그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애정에 도움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고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됐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앤드아웃 베이스를 보내줘야 되는 오늘이 마침 왜 열심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런 얘기를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고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매원언니가 없었으면 해적이 보면 우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너무 잘하고 멋있고 배려심도 넘치고 무대 위에서 뭘 해도 다 받아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100% 신뢰를 주는 파트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그게 아마 공연 보시는 관객분들도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한테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전하고요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선원 여러분 가짜 아이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하느라고 늘 하루를 봤었는데 공연 있는 날은 근데 어... 뭐... 만족스러운 날도 있었고 또 그러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어...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나눠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공연이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 너무 사라져서 너무 사라져서 왜 막... 남자분들 국내 가시면 되게 막 힘든 정우회 같이 어 되게 편하게 서류는 그렇게 주낸다고 했는데 오늘 문척 진단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려 좋은가 어... 그...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어... 너무... 그러니까 3월부터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긴... 그러니까 올해는 해적으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무튼 정말 마음 다 했고 어... 정말... 사랑했고 정말 온 마음 몸 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요 팀 같은 분들 저희 회사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여기 스태프한테는 저도 감사드리고 또 저도 수호할 때 정말 많이 배웠고 이렇게 둘이 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지겨워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후회해서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이걸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어... 저도 막... 언니고 뭐 그러니까 더...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 뭐... 후가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배울 것도 진짜 많았는데 어... 진짜... 그랬는데 막... 어... 네가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주절주절하는 이유는 공연 준비를 하느라 막 보고 응사를... 막 이렇게... 원래는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방금 그 질투하라고 얼마나 떨리던지 아침에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달려서... 그랬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제 어... 어떤 앤과 메리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세상에 왔어는 그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여성 관객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놀러 갈까요? 아쉬운데 포토타입이라도 한번 갖고 갈까요? 아... 연습 보여주기 약간 그래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약간 볼 수 있을게 어... 촉? 야... 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끊으면 자꾸 뭔가 이게 약간 해야 되나? 아... 한 번만 할까요? 잠깐만 우리 그... 이거 있잖아 이거? 어... 황금시대 이거... 그거 못 들으셨으니까 내가... 잡은 동작을 몇 개 해주면, 볼까? 네 자 아... 뭐야 한... 밟아 한...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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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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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치켜 하... 아... 하... 이야! 펑! 네 여기까지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 해적 오랫동안 마음에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행복했던 것만큼 여러분은 그보다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